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일이고 미국 시간 5일이죠. 해리스와 트럼프 정말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 중에 박빙이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현재 판세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박빙 중에 박빙이라는 말씀 맞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간에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좀 관측되고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사실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지지율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승자독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인데 최근 들어서 7개 경합주 중에서 한 6개 정도에서 트럼프 후보가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고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경제 관련 얘기를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측면에서 두 후보 그러니까 해리스나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 나라도 그렇고요. 기업들도 그렇고요.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두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 정책의 키워드 키워드로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관세와 무역장벽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관세, 무역장벽, 보호무역. 네. 보호무역. 거기에다가 그리고 세금의 감면, 감세가 있을 것 같고요. 해리스 부통령,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가장 큰 경제 정책의 특징을 두 가지만 뽑자면 물가 안정과 중산층 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시간 지나면서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 자국중심주의를 계속 그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어갈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해리스는 물가 안정,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걸 이어갈 거다라고 보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눈여겨봐야겠다 싶은 공약들, 정책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알려진 정책이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이어지는 기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해서 기업들이 조금 물가를 좀 자극하는 부분, 좀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지금 미국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주택 공급 촉진하고 생애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 보조금 같은 걸 지급하겠다. 그리고 아동이랑 저소득층의 공제 좀 늘리겠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같은 의료비 같은 거 좀 지원해서 싸게 이런 약에 좀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첫 번째는 친노조정부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정부인데 그 친노조정부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잘 생각해 보시면 IRA 같은 정책이랑 연결이 돼요. 뭐냐 하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IRA 등등으로 미국 내 동네마다 공장이 많이 생기면 그런 반도체 공장 같은 데서 일해서 10만 불씩 벌고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대학 안 가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중산층이 된다.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부응을 다시 노리겠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얘기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4년 동안 물가가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물가가 거의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물가가 올라서 불만이 많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리스 후보가 나도 뭔가 해서 돼서 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IRA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차별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걸로 화제가 됐던 법인데 이게 미국 중산층들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그런 거에 완전 연관이 있는 법안이었군요. 생각해 보시면 IRA 같은 거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이 용인이나 아산 같은 데 만들어야 될 공장들을 엘라바마나 조지아에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생길 부분이 미국에서 생기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자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득이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국 중심주의는 기조는 동일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저희는 악마는 보통 디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조를 달성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훨씬 더 급진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물가 급등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현상으로 물가 급등이 이어져 온 건데 어쨌든 그게 바이든 행정부 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스는 물가 안정에 또 방점 찍을 수밖에 없다. 네. 아무래도 정치부에 계시다 보니까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자기 임기 중에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과 공과 과를 다 갖고 가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트럼프 정리도 좀 해 주시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세 기조를 먼저 펼 것 같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 깎아주겠다. 그리고 저희 세금을 소득세 같은 경우 세율 구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최고 세율 구간에 계신 분들 저희가 보통 슈퍼리치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세금 세율을 좀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다 보면 나라 재정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냐면 재정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들의 일부를 관세. 그런데 관세라고 하는 건 지금도 이미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 그것을 통해서 일부 메꾸겠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가 너네 일을 특별하게 대우해 줄게. 60%까지도 매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대우해 줄게. 참 감세하면 어느 나라든 서민 감세는 없네요. 부자 감세만 있네요. 그런데 그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수입품들의 세금을 왕창 매기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수입품들이 미국 국경을 넘는 순간 가격이 비싸지게 되죠. 그러면 비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조금 인플레이션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면 연준은 또 금리를 올려야 되고 등등등의 고리가 벌어지는 거죠. 네. 방금 연준 금리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출 가진 신분도 정말 많잖아요. 사실 한국은행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연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빅컷을 하면서 와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출금도 내리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이 생겼었는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든 해리스는 누가 되든 간에 인플레가 다시 좀 심해지고 다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측면과 그러니까 관세를 매겨서 수입품이 비싸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부분이 이민 정책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불법 이민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1년에 불법 이민자가 300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면 1년에 우리는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대구가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대구가 하나씩 1년에 하나씩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구 인구가. 대구 인구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저임금 노동으로 지금 가고 또 불법 이민자들이라서 노조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임금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런 부분들을 추방시키겠다 등등등의 정책은 노동시장에도 분명히 임금 상승 압력에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 그래서 며칠 전에 23명의 미국 출신 노벨상 받으신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성명서를 낸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굉장히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조금 불행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리스 후버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들입니다.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이렇게 연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연결돼 있어서 요즘 참 복잡합니다. 누가 될지 일단 지금은 트럼프가 어쨌든 경합주가 중요한 상황에서 경합주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게 6곳이 트럼프가 판세가 더 우세하다. 지금 달러와 같이 상승하고 이런 것도 금융시장이 이미 트럼프에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6년 11월 8일이 미국 대선이 있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선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후 30분 동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위로 확 튀었습니다. 시장은 국채 10년물 금리가 위로 확 튀었고요. 실제로 11월 8일 이후로 그전에 1.8 정도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2%대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이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뭘 반영하고 있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관세 정책 여러 가지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나라 재정이 좀 부족할 거니까 국채를 발행할 거고 그럼 국채 금리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장은 다 선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에 비컷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상당 기간 동안 10년물 금리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23명의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되면 우려가 된다. 성명을 냈다. 이게 미국 유권자들이 귀담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업종별로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텐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 전체 자원에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당선되는 게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아까 말씀하신 IRA 같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 주려고 하다가 안 줘. 우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던 거 안 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기업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USMC라고 하는 무역 조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 사이에는 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 어디로 많이 갔냐면 공장을 멕시코에다 많이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어쇼어링이라고 부르죠. 미국 근처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미국 밖에 니어쇼어링 관세 우리는 온쇼어링만 할 거야.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고 한다면 지금 멕시코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우리 기업들이 애초에 왜 미국으로 안 가고 멕시코로 갔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건비 유지비 미국 내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지 되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 측면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래도 해리스 지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조금 불확실성과 급변침해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혜리스조차도 어쨌든 자국의 어떤 공장을 짓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사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 지은 기업들 또 방금 말씀하신 멕시코에 지은 기업들 와 이게 온쇼어링하게 되면 타격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장 옮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미국 내 비싼 인건비를 감당해야 되고 미국이라는 어떤 조직문화 미국의 특수한 조직문화들에 다시 녹아들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증시 흐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각각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증시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트럼프 1기도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증시는 저희가 왠지 친기업인이고 트럼프 때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시는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 때가 훨씬 좋았고요. 그렇군요. 그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AI 등등 관련해서 엔비디아 등등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증시가 훨씬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그 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헤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쨌든 간에 친환경 기업들에 대한 어떤 계속해서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주식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의 밸류 같은 것도 계속 유지될 거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한 변화들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환경 기업들이 사실 좀 빚을 덜 볼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글으로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아리백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이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리유저블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 자체가 비중이 우리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또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재앙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준비가 부족한 우리나라 경제에는,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장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50년 플랜을 우리가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조금 거기 매저가 약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 중간 플랜도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선진국 중에는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아리백 같은 거 얘기하셨지만 친환경으로 가는 길이 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멀리 남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매를 오늘 안 맞고 내일 많이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라서. 무슨 말씀인지 딱 들어와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어쨌든 해야 될 과제인데 그거를 지금 당장 안 하게 된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네, 그렇죠. 나중에 몰아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좀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각 시나리오별로. 네, 그리고 트럼프 2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대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상원 100석 중에 3분의 1이 바뀌고요. 하원은 다 바뀝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IRA 같은 것을 폐기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상하원 역학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재호의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내 공장을 짓을 때 집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인건비가 싼 데가 어디냐면 주로 남부벨트입니다. 남부벨트는 어느 당이죠? 공화당 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의회를 잘 공략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우리 의견을 좀 들어주고 해서 이해관계를 좀 맞춰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기업들이 지상전을 한다면 정부는 공중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됐을 때는 양자 합의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딜을 테이블로 와. 그래서 딜 치자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세밀한 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 우리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그렇죠. 기브앤테이크. 확실한 국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브앤테이크 같은 것들에 대한 플랜을 좀 확실히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지금 트럼프 당선에 너무 베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지금과 비슷한 기조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 정부는 지금 기조를 이어가면 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런 것들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보다 훨씬 더 권위적일 거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유가 1기 때 옆에서 하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사실 대북 정책도 북한 비핵화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죠. 네. 그래서 그 후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한 5천 명 정도 인력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키즈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훨씬 더 권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의 통찰 특수통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